2626님, 집에 들어가 하하하하, 맞아요 교훈적으로 끝내야 되니까 아, 사실 집에 가면 아무 말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밖에 소리 지내는데 나? 자, 지금은 라디오시대 3, 4분이요 주식회사 하레인, 아이밤온, 국제전화 007 00, 유니베라, 넥스부탄, 포스포건설, 국민연료, 선연료, 경영시기요 주식회사 이엔헤드, 박랜드, 경영하우진평, 돌보 자동차 프리아와 함께합니다! 지 2, 1, 2, 3, 2, 1, 2, 3, 곁이더, 안에 난다 문제를 씁어보려고요 지 1, 2, 2, 3, 4, 6, 0, 유니베라, 넥스부탄, ako의 주식회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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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를 응원하게 마지막으로 BP1. 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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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ㄹㄹㅇ 자막제공자 아.. 아가씨와는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저런 부산까지 자기가 3시간 동안 조각상처럼 구덩이에다 새로 가야합니다. 아가씨는 제 쪽으로 고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20년간까지 난 지금 그 아가씨 3분이면 미안합니다. 제 엄청난 냄새를 감당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풍을 때문에 그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제 친구와 군대가 네이대합니다. 이제 저도 대구 시내에서 침팔 소리를 하고 다음날 서울행기차를 다녀왔습니다. 그저날 술을 많이 먹었기에 당연히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전 근처집 왔을 때 친구 도철이가 네 휴지 있나? 아이 거기 너무 안 좋대 저는 대뜸 휴지를 넘겨줬는데요. 순간 머릿속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솟아났습니다. 저는 도철이 뒤를 냉큼 따라가서요.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호 통 모래기차가 바람이 옳지 않습니다. 천행을 받는다. 속의 땅으로 솟아났습니다. 아... 네, 죽음 뭐하노? 뭐... 하지 마라! 뿜뿜 뿜뿜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 마! 냄새 난다 하지 마! 썩어! 아, 찐이야! 야, 니나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사실 그 뒤에 모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길을 집중해야되는데 아니겠습니까? 제가 화장실을 바랍니다. 차가운 편할 단계를 펼친 바람에... 야, 니 때문에 다시 또 들어갔다 아이가! 니 그만 놀기다 하다가! 하하하하! 재밌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충의 녀석은 나올게 쑥 붙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어울렸는지 눈에 빛대를 생각하면 복수할 타임이라고 노랬듯해... 와... 같이 술을 먹었던 제 대장들입니다. 이상하게... 먼저 같이 쫓아옵니다! 푸입에 Sport 화상이야! 고춧가루 ㅋㅋ 요즘은 그때 한 장세터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진짜 신심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로? 하로? 더 감사합니다. 하로?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아까 또 저 어린이는 꼭 달려왔는 거죠? 네? 아, 죽으자. 무엇이라고 더러웠는데? 아니요, 저기요. 사내사님. 아, 어떻게 이렇게 면짜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아, 연배가 좀 있으신 선배님이시니까 이제 고배 녀석을 이제 어, 혼내지 좀 대정어리거든요. 이준자 선생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좀, 아니, 이거 좀. 아, 이게 좀. 에이, 승리가. 사연 사연. 그만. 아래. 나이, 이건 흥미를 들어갔는데 구전돼서 내려오는 거야. 아니, 양끼리 취하면 안 하고. 뾱. 쓰읍. 너무 멋있어. 러시아